에피소드는 팩면에 10번과 11번 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대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진행을 하죠. 이번에는 고스트가 팩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건데 먼저 라이버즈라고 하는 variable부터 하나 만들거에요. 라이버즈에서 점점 그러니까 고스트가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은 고스트 입니다. 고스트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건 누군가가 누구에요? 팩면을 만났을 때 팩면 어디 갔나요? 라이버즈를 마이너스 1씩 없애주는 겁니다. 팩면을 만난다는 것은 터칭 들어가서 터칭 팩면이죠. 터칭 팩면 그리고 if 문장이 들어가겠죠. if 만약에 그리고 이거는 forever 계속해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이 4개를 일단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if가 forever를 써야 될 것이고 터칭 팩면들과 식구시고 라이버즈를 이렇게 마이너스 1씩 바꿔주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여기 위에 보니까 if 문장이 다 있죠. forever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굳이 새로이 만들 것 없이 이렇게 새로 해도 되고 아니면 안에다가 여기다 밀어넣어도 되요. 밀어넣으면 뭔가 보기가 코드가 많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떼서 하는게 낫겠죠. 이벤트 when clicked 이렇게 넣어주죠. 이것만 따로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에요. 코드가 보기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라이버즈를 많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찍 낮춰주는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좀 해야겠죠.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look 들어와서 hide 하고 좀 있다가 show라고 할텐데 그냥 좀 이라고 하는 시간이 3초를 준다는 겁니다. 3초 뒤에 show를 하는데 어디서 show 하느냐 하는건데 잡아먹힌 자리에서 그대로 show 하면 바로 또 잡아먹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겠죠. 아니면 랜덤하게 어딘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에는 pick random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o to pick random position. 랜덤 포지션으로 가서 짠 나타나는 거에요. 근데 랜덤 포지션으로 가게 되면 얘가 밖으로 이렇게 밖의 외부로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빠져나가서는 안되겠죠. 빠져나가서는 안되는데 그 로직은 제가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고 지금은 일단은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해놓을 거에요. 나중에 꽂힐 겁니다. 주플리키드에서 가져오고 원위치 해놓고 썬코트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로직이 그냥 그대로 우리 팩맨한테도 그대로 쓰일 거잖아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에서 팩맨에게 알려준다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냥 얘를 복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팩맨에다가 팩맨에 복사하는 거 가져왔잖아요. 이번에 팩맨 입장에서 팩맨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고스트를 만났을 때 여기서 라이브를 또 낮춰주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되죠. 하이드하고 얘는 지워버리고 고투는 얘 팩맨이 원래 있던 자리는 어디죠? 여기 또 위에 있잖아요. 이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주플리키드에서 넣어주고 보니치하고 밑에 거는 떼어버리고 둘 다 둘이 만나게 되면 둘 다 각자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볼까요? 해서 플레이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죠. 하나 먹고 저 한번 켜면은 우리 팩맨은 사라졌는데 고스트는 안 사라졌어요. 고스트가 안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컴퓨터 과학 시험에 공부했었죠. 이번에는 고스트가 사라졌는데 팩맨이 또 안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뭐가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고 했었나요? 레이싱 똑같은 사건 고스트와 팩맨이 만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팩맨은 팩맨대로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고스트는 고스트대로 이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프로세스 사이에 마찰, 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잡는 간단한 방법은 여기에 시간차를 쓰는 겁니다. wait 해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0.01초.d에 시작하도록 이렇게 구성해보죠. 이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일단 해서 가고 어? 가만히 보니까 라이브즈 값이 마이너스네요. 자 둘 다 사라졌죠 이제 그리고 3초 뒤에 나타나고 그렇죠? 라이브즈가 지금 마이너스 3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으로 내려가서 될 게 아니라 이게 0가 됐을 때는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게임오브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예전에 썼던 걸 그냥 가져왔어요. 예전에 그죠? 예전 에피소드에서 했던 것들 그대로 가져와서 처음에 숨어있다가 게임오브가 되면 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는 어디서 하면 되나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낮추고 있으니까 여기서 카운터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if 문장 그대로 또 가져옵니다. if equal operator에서 이퀄 제로 라이브즈가 제로죠. 라이브즈가 제로. variable 라이브즈가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스톱올 하는데 그냥 스톱올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브로드캐스트 한 번 하고 스톱올 스톱올이고 그 전에 브로드캐스트에서 게임오브 브로드캐스트 게임오브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브로드캐스트 게임오브 and wait wait가 필요 없죠. 그냥 브로드캐스트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우고 브로드캐스트 게임오브 요렇게 하는거에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일단 시작할 때는 뭔가 마이너스 시작에서 될 일 아니죠. 처음에는 3으로 시작하던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위에다 올려놓을까요? 맨 위에 맨 위에 할 거 없네. 여기다 올릴게요. 그래서 variable start 할 때는 set variable 3 start는 3 요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어? 라이버즈가 마이너스 3이에요? 어째서 마이너스 3이죠? 끄다가 다시 역시 라이버즈가 3입니다. 이게 뭔가가 아 디렉션을 써 죄송합니다. 라이버즈를 디렉션을 두고 있어요. 자 이제 3이 됐죠. 3이고 만날 때마다 점수가 콩콩콩콩 내려가고 끝나면 게임오브 역시 또 에러가 발생했어요. 우리 팩맨이 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0.1초 인터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라이버즈가 제로가 됐었는데 한참이 지나서 게임오브가 나타났습니다. 뭔가 버그가 좀 있네요. 자 이번에 내용은 제가 10번 11번을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10번 11번이에요. 이거 보시고 버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